이번 주 저희들 개편하면서 새 코너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쌍구라라는 코너를 왜 그렇게 웃으세요? 참신에서 평소에 고성국TV의 다른 제목들과는 확 구분이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마음에 들어서 웃었습니다 쌍이라고 하는 게 더블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치판에서는 쌍특검인이 뭐니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두 분한테 쌍을 붙이니까 좀 이상합니까? 저는 아로 들은 게 아니고 야로 들어가지고 뭐가 야라는 얘기죠? 쉬었다 하면 야로 들어가지고 죽인다 고성특이 막 가는구나 인재를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망입니다 그래요 우리 남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원재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쌍구라라고 하는 우리 코너 이름을 달면서 저희들 생각은 장원재 박사나 남정욱 작가나 누구 진행자가 필요 없다 가이드가 필요 없다 그냥 두 분한테 한 30분 주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희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박사님 쉬시려고 하긴 휴식이 좀 휴식이 필요하긴 하죠 휴식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 올까요? 아니 강석기 시장님 그림이 앵글이 잡히죠 그래요 어떻게 코너를 운영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는 역사 인물 탐구를 좀 해보자 역사 인물 탐구 근데 역사 인물 탐구를 늘 하던 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비틀어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빨래 짜듯이 쭉쭉 짜보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덜 똑같아 보이게 재미있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를 연구하겠습니다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게 뭐 우리 오천년 역사라서 인물이 수천 수만 명인데 좀 막막하네요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을 고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탈락하거든요 한국인 중에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 하게 되면 장보거나 김춘추나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없고 이순신 정도 그걸 누가 알아요 동아시아사에서는 일본에서 해군 창설할 때 일본이 그때 임진자라한테 이순신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았냐라고 이순신을 띄운 거지 세계해전사는 이순신을 전혀 몰라요 한국인의 정신의지도 우리는 엄청난 그런 인재를 갖다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승만 있고 박정희 있고 그 다음에 BTS 뮤진스 뭐 이 정도는 누가 있습니까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코너는 몇 번 안 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자승수는 안 두고 다만 제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폐 인물이 조선시대 인물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현대 인물을 옮기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거의 서로 간에 쏴 죽여 가지고 영웅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이승만을 갖다 오글 집어넣자 국민의 3분의 1이 들고 일어납니다 김구를 집어넣자 역시 3분의 1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러면 될 일이 없는 거죠 저희는 가능하면 장점을 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소통과 이해를 갖다 돕는 채널을 만들자는 거지 무조건 격화시켜 가지고 나 오늘 한 놈 또 죽였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영웅 만들기가 필요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잘 되려면 롤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웅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또 유럽에서 프로스포츠가 번성하는가 영웅의 제조 비용이 제일 싸서 그렇거든요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되는 게 영웅입니다 그래요? 영웅 만들려면 힘이 들어가니까 콜라겐 드세요 콜라겐 드세요 아니 이거 두 분이 피부가 콜라겐이 꼭 필요한 피부야 보니까 이걸 여기서 먹고 지금 드세요 돌리시면 돼요 맛과 효과 품평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주시면 좋죠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피부로 보여주세요 이걸 마시고 10초 지났는데 피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일단 먼저 마셨으니까 여기 클로즈업 좀 해주시면 저는 제 몸에 이렇게 봉사를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내 몸에 지금 뭐가 돌아도 고마워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피부는 제가 아니 지금 피부 색깔이 좀 바뀌었어 아 그렇습니까? 놀랍네요 놀랍습니다 콜라겐 콜라겐 이거는 내 귀에 도청장치를 뛰어넘는 내 몸의 콜라겐이에요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네? 업체에서 나오셨나고 아니 이렇게 광고를 팍팍 밀어드려야 고성국 TV가 더 번성할 것 같아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이 콜라겐을 딱 먹고 아 그래요? 네 제 피부에 경보고속도로가 뚫리는 느낌입니다 반듯하게 바닥바닥하게 저도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면 0일 만에 석유 한 방울 나왔을 때 이걸 들고 생기면서 이걸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심정이 저도 0일 만에 석유가 있긴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 밖에 그렇죠 이만큼 있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T2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파는 거지 석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제성 제로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저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만큼 아주 절실하다는 얘기죠 마셔버리고 싶다 두 분이 아까 역사 인물을 얘기하면서 영웅 만들기라는 말씀하셨는데 없는 거를 날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산국시대가 진짜 우리 중국의 산국제 소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웅들의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김유신과 김춘추의 연합 있잖아요 그게 진골과 육두품의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 연합이 그 후 5대까지 유지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5대가 통일신라 전성기야 그렇습니다 왕권은 김춘추 계가 군권은 김유신 계가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을 둘이서 하자고 약속한 그 연합이 지켜진 게 5대거든요 아 예 한 80년 정도 돼요 이때가 신라 최전성기고 이 약속이 깨지면서 신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춘추 김유신은 진짜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100년 가까이 자기 우리 후대들이 잘 살게끔 만들어준 영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시대에 김유신한테 져서 죽었지만 계백 같은 영웅도 있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역사책에서 계백 따로 배우고 관창이 죽인 사람 이런 식으로 김유신 따로 배우고 말 목을 뱉다 이런 정도 김춘추는 별로 또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없는 소설적 상상력과 역사상상력과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하면 상국지 소설 연이 상국지 연이 이상의 정말 대단한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영웅이 실제 했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계백을 보면 저는 스파르타가 생각나는데요 스파르타는 적이 몇 명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적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끝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들의 모든 큰 소망은 아들이 방패에 실려가지고 죽은 채로 싸우다가 싸우다 죽은 채로 그렇지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거 전사한 전사자를 방패 위에 싣고 그렇습니다 예 예 계백은 바로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아까 말씀하신 80년 전성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퇴치원이가 당나라에 가서 지금 하버드대 수석을 한 셈인데 어마어마한 그 실력을 가지고 왔더니 신라에서 육두품이라고 귀족들이 보고서를 올리니까 다 던져버려가지고 써주질 않아 망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 김유신의 탄생지가 어디냐 이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편견에 사로잡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답률이 1%도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추측해 주세요 김유신의 탄생지는 지금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시를 주셔야지 사지선다에 익숙해져 아니 그러면 뭐 경상남도다 경상북도다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번 좁혀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아니 이건 진짜 모르세요 네 충청도 충청북도 진천입니다 네 충청도 그 아버지가 가야의 왕족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신라 귀족이랑 아니 제가 맞춘 거예요? 뭐 충청도 하셨으니까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충청북 이 콜라겐 이게 비었네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고성국 선배는 이 콜라겐으로 어떻게 그 사태의 진전을 보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서는 저를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거 광고하세요 이거 내가 따드릴게요 알부민 똥 써요 이건 뭐예요 영양이 자 이거는 필요해 뭐 이것은 의약품 방송입니까? 아니 이거 의약품 아니에요 건강식품 아 예 의약품 고르면 큰일 나요 아 그렇구나 FDA 여쭈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요 저는 이번에 종합검진 받으면서 알부민 병원에서부터 심각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의 몸으로 적당한 셀프트에서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어속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계속하세요 충청북도 진천입니다 신라귀족사회는 가야왕족과 신라귀족 여성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김유신의 아버지가 김유신의 어머니를 월담 해가지고 이른바 보쌈을 해와서 숨어든 내가 충청북도 진천입니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때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김유신 김춘추는 계급 간의 연합도 있지만 지역 간의 연합이라는 면도 좀 있고 결정적으로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우정이 돈독하게 됐느냐 축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축구야? 아니 이거는 역사서에서 나오잖아요 축구가 언제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는 근대 축구는 19세기쯤 되고 근데 김유신 김춘추는 뭐? 축구를 했다고 나오죠 축구? 공착에 축구를 했다 축구가 아니고? 축구? 근데 그걸 이제 축구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현대 축구였으면 김유신은 아마 최고의 공격수였을 거고 김춘추는 최고의 미드필더 겸 수비수 홍명보 같은 선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이 축구가다가 저기 옷걸음 뭐 찢어져가지고 일부러 찢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게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그 옷걸음만 찢어집니까? 100% 그거는 일종의 정치적 시위를 한 거죠 그리고 동생이 임신했다고 그 찢어진 거 꿰매준다고 데리고 가서 그렇죠 김춘추의 여동생들한테 시키고 김유신의 여동생 아 김유신의 여동생 큰 여동생한테 그거를 시켰는데 그 꿈을 산 둘째 여동생이 이제 그 옷걸음을 꿰매줬는데 거기 또 옷을 입어보러 김춘추가 들어가죠 어디까지나 이제 우연인 경우고 그러면 청춘남녀 두 명이 한 방에 있는데 팔씨름을 했을까 오목을 뒀을까 이제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것은 아주 논쟁이 분분합니다마는 그 결국 아이가 생겼고 귀족 여인이 미혼 상태에서 팔씨름을 하면 애가 생겨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악수를 하면 아이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고성범 본부장은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마음에 저 친구가 진짜 영돈다리를 간 적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스캔들로 비화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그 선덕여왕이었나요? 여왕이? 선덕여왕이 막 힐란을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흰 연기가 피어 올라옵니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김유신공이 둘째 여동생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지금 태워 죽이겠다고 화형시키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가부장의 권한이었잖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범인 누구야 자수해 그래서 김춘추가 자수를 합니다 빨리 가서 혼인하고 저거를 막아라 살려라 살려라 그러니까 저는 이건 선덕여왕도 알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라의 사회구조에서 이 혼인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흰 연기는요 진골과 유특품 사이의 신분벽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로미오 졸레처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흰 연기는요 젖은 장작을 피울 때 나오는 거지 마른 장작을 태우면 흰 연기가 절대 안 올라오는 바로 빨간 불꽃이 나와요 그렇죠 태워 죽인다고 말하고 나서 불이 올라온 게 4시간 경과 후에 4시간 경과 후에 불을 갖다 하나씩 성략에 붙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연기만 피우고 일단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극을 통일한 신라 경주죠 지금 그게 당시 기록에 의하면 10만 호가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10만 호 그 정도 살죠 그 정도 살았을까요 그 대부분의 도성이라는 게 대부분 1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10만 호는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가족제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100만 명 그게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로마와 당나라 장안과 같은 급의 인구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같았다 네 아니 그리고 기와집에서 기와집으로 연이어 있었다 그다음에 모든 집이 숯부를 사용했다 이거는 요즘 기준으로 하면 도시가스가 또 인덕션이 전집마다 다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나무를 안 돼서 수출 됐지 그렇죠 세계 최고의 복지 수준 경제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였고 실제로 신라 유물을 보면 저쪽 페르시아에서 만든 무슨 유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교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신라시대 기록을 보면 저녁 때 되면 굴뚝에서 밥 듣는 영역이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저녁 때가 됐고 여전히 잠잠해서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밥 듣는 영역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쌀이 부족해서 네 상당히 잘 살았던 나라죠 그 요즘 저는 고기는 안 먹지만 요즘도 고깃주에 가면 숯불 해주면 좀 비싸게 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숯불로 그걸 최전성기입니까 신라에 아니면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 기울어진 쪽으로 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창립하고 나서 창권하고 한 100년 정도 가면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잖아요 장보고는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빨리 등장한 인물이었다 해상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저는 장보고 가지고도 베네치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동아시아에서 해상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 다만 다른 여건들이 받쳐주지 못했다 해 가지고 그 2000년 영웅들을 자꾸 띄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변명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누구를 갖다가 비틀고 까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좋게 봐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를 높이자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저 죄송해요 계속 말씀을 토크를 하시려면 저 책 광고를 못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금 한 3분밖에 안 나요 제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제가 책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제 책은 아니고 유석준 교수가 신문에 여전했던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1권 2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많이 팔리기는커녕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유석준 교수 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이 집에 얼마나 있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본 서가 이승만 책이 한 권도 없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집에 꽂혀 있어야지 자신의 이승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재미있으니까 증거품으로 이런 거 묻지 마라 그거 물어보면 일단 그 사람은 질이 떨어진 사람이고요 묻지도 말고 제목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여행자 개념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시대보다 좀 더 빠른 감각으로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을 시간을 달리 사람 네 보통 시간여행자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은 그 당시 미국 대학 진학률이 2%였을 때 그리고 그 2%에서 인류대학은 한 0.2%였을 때 그때 하버드 프린스턴을 다닌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고학력자인데 이 분이 여기 대학 육에 왔었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대단히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류석준 교수의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1, 2권 네 자 그리고요 저거는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남중옥 교수가 쓴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입니다 이거 본인이 얘기하면은 네가 자뻑이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친구가 이 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한국사 뒤집어 보면 새로운 진실이 많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굉장히 유머러스 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접근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중옥도 그 매니아 팬들이 팬덤이 있는 것 같던데 팬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적은 없어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동창간에 오가는 우호적인 발언 뭐 이런 거 아니 팬덤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팬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무슨 팬덤 모임 무슨 사인회 이런 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웬 아줌마인 줄 알았습니다 댓글이 그렇다고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승만 책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존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완벽한 증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들고 계세요 네 이 알부민 사다가 이제 책 앞에 쭉 놓고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것을 드 셨더라면 좀 더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2권은 노년의 이승만 대통령이라 피부 상태가 1권에 비해서는 좀 안 좋으니까 그것을 좀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콜라겐도 좀 앞에 갖다 놓으시고 독서를 하실 때도 지금 제가 방송하다가 이거를 알부민을 하나 먹어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했던 정보들이 빠르게 뇌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효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 37.4도 알려야 돼 아 그렇습니까 이거 뭐냐면 이 37.1이 36.5잖아요 네 이걸 마시면 몸속의 온도가 0.9도가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나쁜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쫓아내는 그럼 dp를 새로 이렇게 하고 네 마셔보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 이 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것처럼 한국 사이에 대한 이 명료한 인식이 쫙 파고들지 않을까 정확하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책을 읽을 때는 꼭 37.4를 함께 네 우리의 지적인 체온이 0.9도만 올라가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격주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기다려지는데 어떻게 매주로 안 될까 일단 정은주 부장님과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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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